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후에 제 삶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진 성경 내용을 모르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 해서 내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린 나이에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신약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인상이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병자를 치료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구나 하는 내용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철없는 어린 나이에 아직 18, 19살 그 나이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게 제발 암 걸린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왠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그러면 다 날 것 같았어요 읽으면 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붙어보고 싶었어요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뭐 안차를 한다고 그러지 한국에서는 막 무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게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잘들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정말 차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제가 귀신을 쫓아 봤느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들어만 봤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녹화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실 공부 시간에 보기는 봤지만 제가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귀신들도 지금 다 듣고들 계실 테니까 한 번 만나서 쫓아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를 피하는 건지 제가 그 없는 대로만 돌아다니는 건지 사실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배우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 열두 제자를 부르신 후에 분명히 마가복음에도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열두 제자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저는 눈꽃만치도 의심하지 않고 해보든 안 해보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사인 이 지역에 가셔가지고 무덤 사이사이에 살던 이 무지막지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들을 그냥 손쉽게 나오라 할 때 떠나야만 했던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확실히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많이 내쫓은 기록이 나옵니다 어린 노예 소녀의 귀신을 내쫓았다가는 그 노예 소녀가 점쟁이를 너무 잘해서 그 주인이 돈을 잘 벌다가 귀신이 나감으로 점을 못 치니까 그 노예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구타하고 감옥에 넣는 사건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명성이 너무 높아지니깐 스게바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겠다고 귀신을 그 흉내냈다가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니들은 뭐야 그러고는 오히려 때려가지고 이 흉내만 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믿음 없이 다 얻어 터지고 옷이 다 벗겨져서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며 그의 신앙으로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영적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여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희 하나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의 이야기에도 조명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어쩌면 그 마가복음 어느 부분보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도다르기까지 벌써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다 쫓아주셨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벌써 귀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변화산의 사건 9장에 도다르기 전까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마가복음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원하시는 무언가 영적인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저희에게 마가복음은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을 한다는 옛날 말처럼 오늘은 사실 불필요할 수 있지만 귀신의 습성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러사인 그 다음에 이 거러사인이라는 도시가 소속되어 있는 20절에 기록된 대가볼리 데카폴리스 곧 10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그 당시에 그리스 군인들이 그 다음에는 로마 병정들이 또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라사인 또 대가볼리 이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를 키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선교를 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지방을 가셔서 지금 이 무지막지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많이 들여서 좀 재미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동일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더 공교로운 사실은 둘 다 8장에 나오고 둘 다 8장 20몇 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억하기가 쉬워요 마태복음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그러고 있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이러고 있었다가 옷을 입고 귀신이 떠난 후에 제자리에 앉았다는 내용이 더 추가됨으로 인하여 마가복음에도 옷을 입은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좀 언급은 하기는 하지만 나체로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건 누가복음에 또 더 조명이 되어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이 무덤 속에 살던 이 사람을 통하여 저희들이 적을 아는 의미로 귀신의 정체와 그들의 습성에 대하여 한 7가지 정도 발견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생각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이 항상 자신의 신분을 노출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도 이 사람이 여러분 회당에 처음 온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아마 회당에서 늘 유대인으로서 성경 말씀 배우고 다른 유대인들 무리에 섞여 있었을 사람이었는데 어떤지 어쩐지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잠잠히 아무도 모르게 속에 숨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첫 번째 아셨던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초능력적인 일로 기록된 것이 바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고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이 무덤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점점이 숨어 지내던 이 귀신의 정체가 그 자리에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저는 귀신에 대한 습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귀신은 악의 세력은 엄청난 선의 본질 그 앞에서 저절로 노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면 좋냐면요 여러분 방에 불을 꺼서 아무런 빛이 없을 때는 어떠한 벌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떠한 생쥐들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지 쉽게 우리의 육안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광명이 빛이 전기를 우리가 스위치를 탁 넣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박해벌레와 생쥐들이 그 형편을 알고 막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지요 우리들의 존재가 거기에 있으면 마치 그것과 같이 이 어둠의 세력인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잠잠히 숨어 있기도 하고 사람을 광기를 부리게 해서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게 하더라도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또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을 때 이들이 노출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런 귀신의 존재가 있는 곳에 가면 그 귀신들이 노출되어야 된다는 말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듣기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신들렸다는 귀신들렸다는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곳 구경한다고 서 있으면 무당이 굿을 막 하려다가 멈춘대요 그리고는 이 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되니까 굿이 안 되니까 제발 좀 가라고 그래서 가면 아 이제 갔다고 굿을 한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어떤 분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데 이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운세는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야지 잘 풀리는 운세니까 그 점쟁이가 교회를 가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와서 예수 믿고 자기의 삶이 변했다고 이게 귀신마저도 무언가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을 어쩌면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들이 노출하는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뿐이 없는 것이 오늘 여기에 또 반복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재밌냐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이라 그렇게만 써놨잖아요 2절에 근데 2절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6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예수님을 만났느니라 만났느니라 하고 2절에 써있지만 이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행동을 잘 표현한 내용이 아니에요 6절을 봐야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노출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걸어사인으로 그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하고 배를 타실 때 아침이었습니까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밤에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다가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아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 걸어사인에 도착했을 거다 그러니까 밤도 초저녁이 아니라 웬만하면 굉장히 깊은 밤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을 테니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을 때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등대에서 불을 비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두컴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귀신이 뭘 하기가 딱 좋아요 숨기가 좋지요 저는 이게 정말 의아한 내용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여러분 혹시 살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면 딱 마주대고 이렇게 걸어가서 안녕 하고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싹 피해가지고 안 보려고 돌아갑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안 보고 싶지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이 귀신의 습성 중에 굉장히 의아한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때가 안 됐는데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는 본능적으로 뭘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뭘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두워서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무덤 사이에 오히려 그때 잠잠하게 숨어가지고 지나가실 때만 기다리면 되는데 총 반대의 행동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 행동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 경우가 바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숨겠다고 도망갔다간 진짜 혼나나 봐요 일단 그 앞에 와서 자신의 정체를 보고해야만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성형에 나온다니까요 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 누구보다도 이 귀신들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등장과 아울러 아무리 미친 짓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와야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본문 내용에서 귀신의 습성 속에 두 번째 발견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경우가 밝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뭘 하냐면요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뭡니까 여기에다가 곡만 붙이면 이거 찬성이에요 오늘 우리 임전사님이 부른 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자기가 자작곡했대는데 귀신들도 자작곡해서 여기다가 음만 다르면 이거 찬성 갑니다 이거 그것도 어떤 식으로 했대요 여러분들처럼 입만 그냥 암울암울하는 식으로 찬양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큰 소리로 이 늦은 밤중에 그냥 외쳐대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고 써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기까지는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하고 부르지지 미엄 6절 끝부분에는 또 달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뭘 했다고 써 있습니까 예? 절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노출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는 어떤 의미로는 예외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경위의 모습마저도 귀신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귀신들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보면 안 믿는다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 있죠 귀신이 좀 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스꽝이스러운데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강인함으로 인하여 나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들과의 접촉이 이게 하나님과 당연히 일어나야 되지만 어쩌면 귀신들이 더 잘 알고 더 무서워 떨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걸 보면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의 속성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귀신들과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을 분명히 7절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벌써 하늘에서 교만함으로 누시퍼를 따라 사탄을 따라 함께 타락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할 일을 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걸 그건 누구보다도 귀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의미를 잘 이해 못했는지 아직 때가 이르지 우리가 벌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곳에 등장을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나이까 하고 여기서 고백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등장이 자신들의 징벌과 저주와 또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것 그런가 하면요 이 귀신들의 경우는 굉장히 바른 것 같으면서 굉장히 파렴치하기도 또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왜 우리를 괴롭히세요 맹세하건대 하나님께 맹세해서도 우리를 놔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들은 여지껏 이 사람들을 이토록 괴롭혀놓고 자기네들 괴롭히는 건 또 뭐라고 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로 어떠한 일을 겪었다고 그럽니까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막 쇠사슬로 묶고 옷을 벗고 빨개 벗고 다녔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하도 무덤 속에서 소리를 지고 다녀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게 했고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놓고 괴롭혀놓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파렴치하게 예수님 왜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 이 귀신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절부터 5절에 무덤에 거하며 초능력적인 괴력과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며 밤낮 다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귀신이 똑같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회당에 있었던 귀신만 보더라도 잠잠하게 숨어서 지내면서 본인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유독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들어간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한 대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걸어사인 대가볼리 지역이 원래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강의 동쪽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지금엔 요르단 지역인데 이 지역이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들이 이곳에 그리스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1,200년 300년 지속되다가 나중에 로마 군인들과 로마 이방인들이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마치 그곳에 주둔하며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대의 영향과 맞물려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귀신들도 군대의 귀신이라고 하는 연관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 군인들과 이 전쟁에 익숙한 이 살인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주둔하던 그런 곳에 움직였던 영조차도 이렇게 때거지로 사단 차원의 군인들의 귀신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이런 군대 귀신이 아니었고 그냥 회상 속에서 조용히 있더니 이 지역에 있는 귀신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습성과 비슷하게 군대 귀신이라는 모습이 여기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지요 여러분 힘 아닙니까 이 귀신도 막 괴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침부터 기상해라 뭐 전쟁에 나가면 나팔을 불어야 되고 뭐 꽝꽝 터지고 이 귀신들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막 소리를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분석하면요 이 군인들이 하는 행동이랑 굉장히 비슷할 수뿐이 없는 그런 행동을 또 하게 해요 무언가 이 영적인 세계의 악령들의 움직임과 이 지사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위와 움직임이 흡사한 부분이 이 군대 귀신의 활동을 보면 좀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대가볼리 지역이 그러한 역사적인 군인들 그리스 군인 로마 군인들의 주둔 지역이라는 걸 모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지역이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는 뭔가 영적인 것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에도 무당 얘기를 제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들어보니까 귀신이 제대로 들어간 무당은 그냥 이 날이 너무 시퍼렇게 서가지고 종이를 떨궈도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두 장으로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작두를 버선을 신고 하는지 맨발로 하는지 올라가서 거길 걸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명이 두 명이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신들린 귀신들은 귀신이 진짜로 할 때 무당쿠 탈 때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걸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무당의 몸무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한 50킬로면 50킬로 60킬로면 60킬로면 100파운드 120파운드 많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작두를 탈 때 이 무당의 몸무게가 이 작두 위에 제로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중력에 압력에 의하여 하지만 이게 칼을 날에 비는데 그 작두에 올라가 있는 무당의 무게가 작두에 눌릴 때 눌리는 무게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몸무게가 누르지를 않게 하는 힘을 발휘해서 작두 위를 타 사람들이 모두 와하게끔 만든다는 것뿐이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쇠고랑으로 채워놓은 쇠사슬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끊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해야 긁어서 피 나오게 하는 거야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미치광이 행동을 보고 그를 저지하기 위하여 쇠고랑으로 채워놨었는데 이걸 마치 실 끈듯 끊어버리고 또 광기를 부렸다는 이것이 귀신의 역사가 마치 군대 귀신처럼 군인들의 괴력처럼 힘처럼 똑같이 발휘를 하였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음흉하고 음탕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엔 어떤 귀신들이 작용을 할까요 음흉하고 음탕한 귀신들이 몰려있어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항상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위증하고 무언가 권모 술술을 항상 쓰면서 사람들을 미슬리드 하려고 하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단에는 또 무슨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까 물론 귀신의 본성이 거짓말하는 거지만 또 그런 습성의 귀신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이게 비슷하게 가는 모습이 혹시 성경에 나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구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들이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귀신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 겁니까 얘기 안 한 겁니까 솔직하게 정확하게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냥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냥 사단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들이 이름이 있다는 걸 제가 왜 확증을 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확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이름이 있다는 걸 모르신다면 그리고 이름을 안 주신 상황이라면 절대로 귀신의 이름을 물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야죠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가 어땠던 간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것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을 만들고 그 천사들이 타락할 때에 우리가 어떤 천사는 미가엘 어떤 천사는 가브리엘 어떤 천사는 루시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다고 정해놓으면 부르는 것처럼 이 천사들도 타락한 귀신들도 이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우린 너무 많아서 누구 이름을 댈지 모르니까 그냥 군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후로 카톨릭 신부님이 되었던 아니면 귀신을 전문으로 쫓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었던 또 제가 듣던 제 친구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하나같이 그 귀신이 이름을 고백한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다 거짓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귀신들에게도 이름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존재감이 분명했다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안 되죠 너무 귀신 귀신 얘기해가지고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강의하는 거니까 강의해야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귀신의 속성에 관한 건 이 귀신들이 자기 세상말로 말하면 제가 그냥 저속어를 쓸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저 집사님이 제가 그럴 때마다 싫어하는데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되나요 이 귀신들도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군대 귀신이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청 그 와단에 자신들이 머무르고 또 거기서 활동해야 되는 구역과 지역이 귀신들에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걸 읽는 내내 코웃음을 친 게 코웃음이 아니라 그냥 허탈한 웃음을 친 게 세상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건 아는데 귀신들의 간구도 다 들어주시네 귀신들이 해달라는 대로 사실 다 해주시거든요 참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 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귀신들이 제발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말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기 위하여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걸 들어응답해 주신다 그걸 통해서 이 지방하고 이 군대 귀신하고는 무언가 떼려야 떼고 싶지를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알았게 되며 더 재미난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갔는데 쉴만한 물이 없는 곳을 찾아 다니다가 찾지를 쉴만한 곳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나왔던 사람에게 돌아갔더니 다 정리되고 깨끗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의 상태가 처음 그 귀신이 나갔을 때보다 더 악하여졌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제가 적어놨어요 24절부터 26절에 나와요 마치 귀신이 어느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맴돌며 할 수만 있으면 거기 주둔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 나의 얘기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아시는 다니엘의 20일 기도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나교회에서 바이러스 사건과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시고 차례대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운동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 라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그 21일 다니엘 기도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벌써 천사를 보내요 응답하셨는데 3주 동안 21일 동안 그 응답이 오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응답이 모든 이유를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국가 페르시아 한글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주가 프린스 퍼시아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오지 못하다라고 붙잡고 있어가지고 3주 동안이나 못 왔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뚫고 왔다 그러죠 미가엘 마이클 천사장이 와가지고 군주가 와가지고 군주라고 표현을 해요 군주가 천사들도 힘이 더 센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을 때 3주 만에 이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올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마치 페르시아의 그 지역을 장악하고 담당하는 어둠의 페르시아 군주라는 귀신 세력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걸 다 연결해보면 지금 이 무덤 사이에 걸어사인의 군인들의 군대 귀신 역시 그 지역을 맴돌고 거기에 남아있기를 원하며 그 지역의 영향을 꾸준히 계속 주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의 정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귀신들의 습성은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동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 간과하여 이르되 무엇을 간과합니까 우리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메 돼지의 숫자가 몇 마리나 대충 되었다고 써있지요 13절에 2000마리나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에 들어가메 하였다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군대라는 단어는요 리즌이라는 단어로서 로마 군인들이 지금 아마 한국 개념으로 말하면 사단의 개념과 제일 비슷할 텐데 용병들이죠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일하는 군인들이었으니까 그 군인들을 이렇게 1리전 2리전 3리전 4리전 이런 식으로 리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장군들이 군인들 한 2천 명에서 많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하나의 리전 군대로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에 따라 혁명도 일으키고 또 반정부도 하고 또 무슨 바베리안 지금의 독일 같은데 또 영국 같은데 전쟁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그중에 하나는 남아서 로마 황제를 보호하기도 하고 이 단위를 군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단위의 군대의 최소한 숫자가 2천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대가 한 2천이 넘는 것 같았다는 게 이 군대의 귀신의 숫자가 2천이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열이 나와가지고 2천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귀신 2천이 나와서 한 마리씩 다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2천 마리를 한꺼번에 다 죽게 하는 사건이 마치 이렇게 좀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마저 떨어지게끔이라도 이야기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듯이 2천이 넘는 돼지대가 바다에 빠져 죽도록 귀신들이 거기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연구조사해 봐야 될 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에서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나 다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돼지가 수영합니까 못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지금 동부에 가시면 휴양지 중에 바하마라고 있죠 그 바하마에 가면 어느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이 뭘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냐면 그 섬에는 수영하는 돼지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수영하는 돼지들이 관광보트가 오면 관광객들이 올 때 다 수영을 해가지고 그 보트에 와서 관광객들에게 밥 달라고 그래서 내가 수영하는 사진을 봤더니 정말 과관이더라고요 돼지 코만 위로 이렇게 놓고 수영하고 와요 그리고는 입 열고 먹이달라고 이러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돼지가 본능적으로 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찾아봤더니 수영을 돼지가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그냥 태어난 돼지 물에다 던져놓으면 알아서 둥둥 뜬대요 이게 비계가 많아서 잘 뜨는지 몰라도 근육줄은 가라앉고 비계는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고 그 돼지에는 땀구멍이 별로 많지 않고 있는 땀구멍도 제대로 땀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면 그래서 진흙탕 위에 이거 하는 게 자기신을 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식힐 수 있는 진흙이 없으면 뭘 찾아가게 돼 있습니까 물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수영을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대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도 상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비탈길에서 호수가 있는데도 돼지를 가만히 불어두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얼마든지 헤엄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수영을 이렇게 잘하는 돼지 코들이 다 쳐받고 몰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 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직접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돼지 수영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개가 더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뭐냐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돼지대가 물에 빠져서 죽고 나면 그 돼지대 안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또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돼지들과 같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나와서 뭘 하겠다는 소리지요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신들이 해왔던 악한 수백년 수천년 된 그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 귀신들의 존재는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잠깐 이렇게 나가서 그냥 쫓겨나가고 끝나도 되는 건데 굳이 돼지를 애꿎게 죽여야만 하는 일이 여기서 철회됐다는 또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저같이만 하세요 되게 오래 시간 걸립니다 이 돼지 고기는 그 다음에 뭘 했나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 고기 삼겹살을 그냥 죽었으니까 버렸을 것 같아요 건져가지고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했겠지요 지금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는 스토리인데 이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귀신들의 속성을 좀 파악하게 되고 그 귀신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이 귀신들의 속성을 이 본문에서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러한 귀신들을 쫓아내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지요 제자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믿음 안에 예수 이름으로 있다는 걸 믿어 확신하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게 하려고 지금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정체를 회당해 있던 사람들처럼 숨기려고 한다든지 또 어떤 때는 이 무덤에 있었던 사람처럼 과잉 반응을 보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권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들을 괜히 무서워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들과 맞붙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우는 뭐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울기만 하고 지저만 되지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할 수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만 심어주려고 한다는 걸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계속 숨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닉 시크릿이니 예수님이 왜 구원하러 오셨으면서도 자꾸 그걸 감추느니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일에 지장이 없도록 좀 다운플레이 하셨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 오셔서 무덤에 사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를 조용히 감추라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 방해가 별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다시 오르실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돼지들이가 더 죽을까 봐 좀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를 간구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건 예수님 저는 이미 버린 몸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것보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되고 예수님 시종 들고 하라는 것 다 할 테니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이방인이라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닐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의 열도시라고 칭하는 이곳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난다는 겁니다 계속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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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지마 떠들지마 내가 할 일이 많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가가지고 알려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그래서 이 이방 요르단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확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7장 끝부분을 가면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에 다시 한번 가신 내용이 기록이 돼요 거기 가셔서 눈물 아 벙어리며 귀가 안 들리던 사람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낫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이 사건 때문에 대가볼리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사람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서도 여기서도 7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지 말아라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입장을 좀 바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함께 쭉 나누면서 아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우리 삶속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과 도전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 저는